한화의 어로스페이스가 국내 최대의 민간 발사체 생산시설을 짓습니다. 누리호 체계종합사업자로서 독자적인 발사체 제조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한화의 어로스페이스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발사체 제조시설인 가칭 스페이스 오브 발사체 제작센터 착공식을 진행했습니다. 단졸입장은 약 500억 원이 투입돼 2025년까지 6만 제곱미터 18,000평 규모로 건립됩니다. 내년 1월 공사를 마치면 누리호 1, 2, 3단 생산조립은 이곳에서 이뤄지게 됩니다. 2026년 발사 예정인 누리호 5호기는 물론 후속 신규 발사체들도 이곳에서 제작됩니다. 각 단을 조립한 후 고흥 나로우주센터로 이송해 2027년까지 세 차례 누리호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단졸입장은 누리호 고도화 사업 수행과 미래 발사체 제작 기반 시설로 활용됩니다. 또 단졸입장을 중심으로 300여 누리호 참여기업 및 연구개발 기관과 협력해 우주발사체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말 누리호 고도화 사업의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함께 누리호 제작 및 발사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재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우주경제 시대의 본격적인 발사체 생산기지로 누리호뿐 아니라 신규 발사체 사업까지 고려해 확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